이번 쇼미더머니 8에 콕스빌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등장한 제이켄이 기리보이를 디스했습니다. 이유는 기리보이가 오늘 오전 10시경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 기리보이는 쇼미 8 내내 논란이 되었던 인맥 힙합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인맥 힙합? 애초에 내가 잘한다고 느끼고 좋아서 함께 일하고 크루하는 사람한테 좋다고 하고 뽑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냥 욕하고 싶은 거면 그냥 욕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장을 일으켰고 기리보이는 이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방송에 나온 거 이외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민들도 있고 모든 래퍼가 다 수고해주고 스태프도 너무 수고하는데 래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해서 답답해서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는 망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정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시상식에 힙합곡이 나올 때까지 래퍼분들 다들 킵고잉합시다 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게시물과 스토리가 올라온 지 약 2시간이 지난 시점 제이켠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기리보이를 태그하며 자신의 생각을 남겼는데요. 이런 빡대가리 같은 말을 써놓다니 일단 나는 기리보이 찐으로 팬임. 사람들이 뭐라 하는 덴 다 이유가 있는 거임. 숫자로 증명될 만한 기준이 없는 게임에서 결국에 신사위원들 맘대로 끌어가는 건데 그걸 내 사람들이 잘하니까 걔네랑 할 거야 그게 왜 문젠데 너넨 존나 헤이러 이러면 존나 할 말 없지 참가한 나조차도 너무 눈에 훤히 보이던데 라며 강력하게 기리보이를 디스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2차 예선을 했을 당시 매드클라운이 예전 시즌에서 자신의 이름이 뜨자마자 아 나 이 사람 싫어 탈락시킬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방송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쇼미더머니가 대놓고 짜고 치는 판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마지막으로 욕먹고 인맥 힙합으로 매도당하는 거 속상하겠지만 정치, 편견, 시기, 질투, 박그릇 싸움 심한 시장에서 본인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책임이 따른다. 내가 못해서 떨어진 것도 맞고 너네가 하는 것도 인맥 힙합이 맞다. 이런 말 써재끼면 다른 래퍼들이 존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라고 글을 끝마쳤는데요. 제이키현의 글이 올라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기리보이의 인스타그램은 갑자기 비활성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활성화가 된 이유가 그의 글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팬들의 화난 댓글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리보이의 입장은 현재로서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홀릭이었습니다.